와 진짜 잘생겼다. 아는 분이야? 지금도 리즈신 것 같아. 장범이 보고 계신가요? 하이 아스포. 안녕하세요 로우예요. 안녕하세요 미이에요. 오늘 첫 번째 콘텐츠 스타 리즈. 뭔지 아시나요? 스타의 리즈 시절. 어 그거 뭔지 알았다. 나나나나나나 어 이건 뭐야? 난 처음 들어봐. 노래 바뀌면서 스타 리즈 시절을 보여주는 그거 많이 본거든 요즘. 곽구성? 홍콩배우인가 보다. 응.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완전 꽃미남이다. 그니까. 와 근데 지금도 잘생기셨네. 지금도 잘생겼는데 저때는 약간 소년미가 있다 확실히. 약간 차은우 같은 느낌이야. 어 맞아 맞아. 꽃사슴 스타일이다. 요즘 스타일로 잘생긴 얼굴? 맞아. 어? 어? 해리포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론.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약간 국민 남동생 느낌이다. 근데 이분이 인기가 진짜 많대요. 진짜? 어 여자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대. 오오. 맞아 근데 좀 약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개구쟁이 같고. 어 맞아 맞아. 여자들이 딱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 약간 그 해리포터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본인은 무슨 이미지에요? 해리포터에서 치면요? 말포이? 닥쳐 말피. 난 무시하고 막 까내리고. 나는 나지? 너? 응. 근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여자를 헤르미언는 밖에 몰라가지고. 그런 느낌 있지? 약간 퀸카가 같은 느낌. 잘하는 느낌? 그게 다 잘해주는 느낌이잖아. 어 맞아. 성격이 좋으니까. 롤들 같은 느낌? 네? 어? 나 이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약간... 지금 모습은 약간 좀 되게 포근한 이미지인데. 옛날에는 되게 날렵했다. 다 근육질 본매에다가. 남자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니까. 어? 알지? 어? 누군지 알아? 어? 누군지 알아? 이거 완전 첫사랑이잖아. 와 근데 이 붉음에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어 완전 첫사랑 재질. 와 진짜 이쁘다. 약간 한국에는 수지가 있다면. 아 약간 국민 첫사랑 이런 느낌? 네임. 너무 예쁘다. 근데 약간 너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개구장이 느낌도 있어서 더 매력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딱 그 사진에서도 딱 그게 느껴진다. 음. 어? 프렌즈? 프렌즈? 아닙니다. 와 씨. 하아! 약간 미스코리아 같은. 이게 다 근데 다 톱 배우였던 분들만 나오는 건가? 온통 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 하아! 와! 하나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대로신데요. 그리고 약간 입술 옆에 있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다. 오오. 너무 섹시하다. 딸도 연예인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 약간 모델 쪽인 것 같아. 어 너무 이쁘게 생겼어. 와 완전 그냥 파파라치 사진도 그냥. 어 장모님이라 부르고 있네. 장모님 보고 계신가요? 오오오 나 이분 알아! 람보 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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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 람보! 이거 나온다 람보! 와 대박! 롯키 롯키! 아! 아 이분 알지 이분 알지. 와 대박이다. 와! 와... 막 이분의 썰을 들었는데. 람보 럭키 촬영 당시에 런닝 하는 씬을 찍는데. 시장 상인이 진짜 복싱 선순 줄 알고. 가위를 던져 줘. 오우! 먹으면서 하라고. 어. 가다가 런닝 해서 받는데 이게 영화 장면 square에 Ens. 어! 진짜로? 엔진께 그냥 넣은 것. 대박이다. 그런 걸 알고 있지. 오 영화 공부한 거 많네. 영gets 공부한 거 맞네. 아니 유튜브를 봤어. 쇼츠로 쇼 Division으로. 와 알지 알지. 쇼쓰로 와 알지 알지 아니 이분은 항상 리즈잖아 와 뭐야 근데 미스앤 미스스 스미스 와 미쳤다 와 이분 그거잖아요 이번에 보기 나왔었잖아 마블 거 마동석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지금도 리즈신 거 같아 어 맞아 지금도 엄청 이쁘지 약간 진짜 너무 섹시해 어 약간 너랑 이미지 좀 비슷해 그래? 어 오 그런 느낌이 있어 오 여기다 권총만 딱 꺼내면은 오 비슷해 비슷해 오 누구시지? 오 리 edition 와 근데 이분은 확실히 현재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확 달라보인다 와 진짜 이쁘겠다 조각 같아 그러니까 코 때봤어? 오! 딱 우리가 생각하는 미남상! 너무 잘생겼어. 근데 확실히 약간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진짜. 확실히 거기서 뭔가 차이가 있네. 이목구비는 비슷한데, 그치, 피부는 조금... 피부관이 열심히 하자. 난 이미 늙어서...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자. 알았어. 해야 될 거 같아. 어머, 제니퍼 로렌스. 지금도 너무 예쁘지? 헝거 게임! 맞아. 아, 되게 반가운 얼굴입니다. 너무 귀여워. 아, 이분도 진짜 매력이 굉장히 좋지? 맞아. 완전 여동생 느낌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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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맞아. 근데 성격이 되게 좋잖아. 엄청 웃긴 성격이거든? 아, 아는 분이야? 어, 나. 아,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 아, 진짜로? 어디서 왔어, 혹시? 그... 핸드폰으로. 많이 뵀는데 되게 말을 재밌게 하시고 그런 성격이 너무 매력 있는 분이더라고. 유모코드가 약간 좋으시구나. 뭐 그런 것까진 몰랐어. 연길 너무 잘해. 맞아, 연길 너무 잘해. 엑스맨에도 나오잖아요. 파란색인가? 알아, 누군지? 응. 혹시 엑스맨 안 봤어? 우와! 미쳤다. 한국게임은 다 봤어. 오오! 한국게임 너무 재밌지. 엑스맨을 안 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엑스맨? 되게 유명한데? 그래? 울버린 몰라, 이거. 아, 울버린. 거기 딱 나오는. 아, 롤술리아 로봇은. 누구, 누구야? 엄청 유명하네. 오! 와... 진짜 이목구비가 미쳤다. 그러니까. 웃을 때 되게 예쁘시다. 입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분 나온 엄청 유명한 멜로 영화 귀여운 멜로 아 그건가? 줄리아 로버츠가 엄청 데이스타고 남자랑 평범한 남자랑 서점에 나와서 만나서 노팅일 아! 나 그거 들어봤어! 맞아! 그래!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거 그것도 안 돼 휴그랭스 오!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는 정말 인생 영화지 음 맞아 완전 로맨스 영화 약간 클래식 오! 한번 봐야겠다 노팅일? 응 다음에 썸녀랑 한번 봐봐 아 알겠어 뭔지 알지? 썸녀랑 엑스맨만 보지 말지 그래 아 엑스맨은 혼자 봤어요 음! 말포이인가요? 말포이! 오 진짜로? 우와 뭐야 말포이야! 박차 말포이 말포이였어? 아 맞아 약간 약간 날라리 같은 느낌이 오! 약간 퇴폐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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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벌써 이 말포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말포이 닮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말포이였어 그니까 하 시간이 참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요 와 근데 이분 지금도 잘생겼다 그니까 어 왜? 음 리즈 시절 보니까 알겠다 왜 리즈인지 와 근데 이분도 진짜 눈동자 색이 말이 안되네 그렇다 나 이게 너무 부러워 아 슈퍼맨 야 근데 이 턱이 너무 각진 게 너무 섹시하지 않아? 아 멋있어? 어 약간 이렇게 여기 살짝 파여가지고 와 근데 서양 분들은 진짜 젊은 시절에 별로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잘생기고 다 이뻐 음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번도 막 어렸을 때 보고 막 어 뭐야 얘 못생겼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제일 놀랐던 건 말포이 음 맞아 맞아 말포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저는 줄리아 로버치 아 안들리나 줄리도 아 근데 사실 그 둘은 그때만 지금이나 예쁘긴 해 약간 다른 느낌으로 그때는 조금 더 뭔가 앳되고 약간 소녀같은 느낌이라면 지금은 되게 약간 중후하고 우아한 느낌? 어 다른 느낌으로 예뻐서 약간 맞아 맞아 딱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래서 느낀 점 피부관리를 잘해야겠다 확실히 젊음이 좋다 그치? 젊었을 때는 진짜 다 예쁘구나 그니까 다 잘생기고 중학교 때 막 엄마가 어린 게 예쁘다 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다고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맞아 맞아 젊음이 그냥인 게 아 맞아 너무 참난한 거지 어렸을 때는 화장도 안 해도 이쁘고 그치 뭘 해도 다 이뻐 보이잖아 그래서 요즘 애들이 좀 화장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예쁜데 네 그거를 근데 그 나이 때는 잘 모르지 그치 그치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아 그때 나 진짜 이뻤는데 맞아 이걸 이제 보면서 아는 거지 네 나이 때는 몰라도 너 나이 때 네?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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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